새 차량으로 들어갔다가 호를 팍 뿝니다.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반갑습니다. 선생님과 건강하십시오. 예 건강하십시오. 리타님도. 그때의 춘향인은 시작 그때의 춘향인은 꽃방에 홀로 앉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영상 살펴 살펴 속때몰이 귀신 황녀 젊은 엄마 오빠 그 찬 자리요 생각 생각 난 것이 임포지 야 속 지고 보고 지고 오리라 성 별부로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내가 못 봤으니 고 공략 그를 공부어 별이 없어서 서기 오는가 여인 신혼 금수지 나를 잊고 이로는가 태국 태국 나라 추구 을 가치 온 젊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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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솟아서 빛이 보좌 나 영원 멍 내 마피었으니 백무소로 내가 어리보며 천전 반측 창 이 산 아무도 이루니 오전 목을 꿇을 수 있나 손가락에 피로 흘려 산천그로 편지어 간다 사는 눈물로 임무와 사는 눈물로 임무와 사는 눈물을 꿇을까 유하일지 춘대로 내 눈물을 꿇었으니 야 울려 단장성에 이만 많이 와도 이루니 오전 목숨 부용은 연캐는 체련 여호와 체온 남체요 뻥 따는 여인내들도 난 무슨 생각일만이라 날보다 좋은 전팔장 동문 밖을 못 나가니 울려 단장성에 울려 단장성에 울려 단장성에 체련 여행히 울려 단장성에 될 것이오 무릎 앞에 빛나한 노른 남구설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황토물 아 주야 너희들아 마이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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